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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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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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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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소 여 여 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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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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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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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원 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 자 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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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철 철 철 철 철 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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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왈 무 의 3 2 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4 25 25 26 27 28 28 29 29 30 30 30 30 30 31 32 32 구 7 자 야 야 야 중 자 자 주 가 가 위 양 지 야 자 자 자 신 한글자막 by 한효정 중 자 자 가 야 증자 양 증석하시되 필요주욕이러시니 장철할세 필청소여하시며 문이 얻은 필활유라하시다. 증석사원을 증원양증자하되 필요주욕하더니 장철할세 불청소여하며 문유어시든 왈모이라하니 장이 부진야라. 차소이 양구체자야니 약증자라면 즉 가위양지야니라 사친을 약증자자 가야니라. 증자께서 증석을 봉용할 적에 밥상에 반드시 주욕이 있었는데 창차 밥상을 치울 적에 증자는 반드시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고 청하였으며 증석이 남은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증석이 죽자 증원이 증자를 봉용하였는데 밥상에 반드시 주욕이 있었다. 그러나 밥상을 치울 적에 증원은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고 청하지 않았으며 증자가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반드시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이는 그 음식을 다시 올리려고 해서였다. 이것은 이른바 구체만을 봉용한다는 것이니 증자와 같이 하면 뜻을 봉용한다고 이를 말하다. 어버이 섬김을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가하다.